아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핀은 왼쪽으로 있고 왼쪽 핀 쪽으로는 나무가 있고 저쪽 오른쪽 우측을 봐야 되거든요 우측을 스탠서를 이렇게 잡으면 그냥 내가 저쪽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얼라이먼트는 이럴 때는 프로들도 저 같은 경우에 프로들도 이 얼라이먼트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게 체크하는 게 뭐냐면 스탠서, 발의 선과 무릎의 선, 허리의 선, 어깨의 선 이걸 나란하게 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맞추지 않으면 어느 하나만 털어져도 미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하고 모든 몸이 저쪽으로 하고 어깨만 이쪽 타겟 쪽으로 오다 보면 공이 떠지도 않고 탑볼 비슷하게 해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그 샷이 안 나오면 드로그 안 걸리고 바로 푸시볼로 그냥 똑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오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일치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스탠서를 우리 프로들도 스탠서 잡을 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초보처럼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체크해서 이 몸을 왜그를 한번 해보시면 다 맞아졌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드로 샷을 날려, 실질적으로 드로 샷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보고 자, 이러면서 와우 샷 뭔가의 이런 구질의 볼을 치기 위해서는 셋업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셋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스탠서나 이 스윙은 내가 스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셋업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눈앞에서 공이 이렇게 도는 걸 보니까 왜 신기하죠? 네, 프로인데요 자, 스탠서 우측을 보고 무릎, 발을 무릎, 허리, 어깨 다 어깨라인 네, 맞춰주시고 그대로 백스윙을 좀 길게 했다가 샷 그러면 이 조금 돌고 조금 덜 더 돌고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돌리기 위해서 뭔가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딱 짚어주시면 좋을까요? 더 많이 돌리고 싶으실 때는 몸을 사용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팔 사용만 해야 되고 그러면 적게 돌릴 때는 드로우를 치더라도 몸 사용을 조금 많이 하면 적게 돌고 몸 사용을 완전 억제하고 벽을 만들고 거의 손목 얼리코킹으로 손목으로만 탁 치면 훨씬 더 많이 돌아가요 좀 많이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좀 우측을 조금 더 보고 제가 확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보다는 더 많이 들었죠? 이게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안으로 네, 그렇네요 이렇게 팔로도 많이 치면 드로우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강웅슨 프로도 여러 가지 구질을 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좋아하는 구질, 가장 쉬운 구질이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구질은 드로우는 가장 쉬운데요 네 제가, 저도, 저는 드로우를 연습도 안 하고 안 좋아하는 게 이게 손에 울리는 맛이 몸으로 쳐서 손으로 전달되는 거와 손에서 전달시키는 게 손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이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드로우가 오히려 페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손에 느낌이 훨씬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비슷한 상황에서 페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능할까요? 네 이 상황에서요? 네 페이드를 조금 옮겨드릴까요? 제가 여기서는 페이드로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쪽 반대쪽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러면 되겠네요 네, 됐네요 자, 해서 페이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샤아 페이드를 치니까 오비쪽으로 네, 완벽하네요 네 뭔가 이렇게 느낌을 전달을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말로만 듣는데도 리얼하게 이렇게 딱 몸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쭉 진행해 주세요